안녕하세요. 놀이 이름 아빠 제이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놀이 이름 아들 형기입니다. 오늘은 헬로카봇 12, 헬로카봇 12, 붐바와 함께 이름 알아맞히길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누가 나올까요? 파워... 아니, 호크엑스! 호크엑스가 먼저 나왔네. 이번엔 라란자! 스크류붐밤! 파워붐밤! 아, 늦었다. 파워붐밤! 하이퍼컵스! 이글이 붐! 크루디붐! 서포티붐! 드로카 도저밤밤! 아, 늦었다. 도저밤밤 드로카! 레디밤밤밤밤! 아랫밤밤! 유! 플리즈 섭스크라이브! 구독 부탁드려요.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놀이 놀이 이거라! 러시아홉! 파워붐밤!